자, 갑니다. 시작! 그래서 치카 치카 때 쓰는 거? 치약! 아니, 이거 이거. 칫솔! 그렇지. 엄마, 이렇게 티빛 티빛 쓴 거 띡띡띡띡. 리머콘! 자, 잘했어요. 이게 뭐지? 박수! 그렇지. 엄마, 이렇게 하는 건 뭐지? 섬서탕? 아니! 설탕? 먹는 거야? 아니! 맥주에서 시작한 거. 어? 맥주에서 시작한 거. 좀 더 설명해 줘. 현서야. 혓바닥은 아 이렇게 하는 거 뭐지? 이거 글자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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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엄마한테 모르겠다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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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이건 모르겠다 매력이죠? 현서야 현서 이거 현서가 동그리 잡아가지고 넣어놨던 거 뭐지? 그게 조기까지 그렇지 집에서 신을 하지 말게 실내화? 아니면 슬리퍼? 슬리퍼? 엄마 이게 뭐예요? 엄마가 이혜은이에요 하지? 엄마 이혜은이 뭐지? 엄마의 이혜은 이건 엄마의 뭐야? 이름 그렇지 잘했어 그래도 몇 개? 여섯 개 맞혔어 까이! 이혜은이 화이팅 자 갑니다 시작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밤에 나와 눈형 그거 비슷한 말이에요 귀신 옛날에 살던 사람인데 옷은 그냥 이렇게 있고 얼굴이 무슨 빨간색으로 막 칠해놓고 막 창으로 막 잡고 막 활로 막 이러고 엄마! 엄마! 인디언! 인디언이요 유 라이크 토이 잇 캔디? 아이스크림? 오케이 아이스크림 흔히 말했는데 박제 말고 밤에 나오는 거 붕이 밤에 늑대 여우 어우 이렇게 나와? 새 새야? 아 통가 이게? 잘 땜이죠, 잘 땜이죠. 뭐지? 정말로 이게... 기억, 생각. 고민에 다 고민이 돼. 멘붕. 뭐 때문에? 뭐 때문에 고민을 해? 아빠가 네가 위험할까 봐 차 조심이라고 맨날 뭘 하지? 금지? 야, 오늘 썸 잘하고 싶은데? 뭔가 하자고. 야, 틀렀네. 아유, 괜찮은데? 태권도 말고. 유도. 유도 말고. 이 앞글자는 아닌데 이게 뭐야? 어, 기도. 기도. 기도 다음 글자가 있어. 합기동. 그렇죠. 아, 선생님 잘했어. 조은이가 우리 집에 몇 째야? 두 째. 그걸 뭐라고 그랬어?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시남비.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자, 갑니다, 시작. 그 음식을 보관하는데 어디지? 냉장고! 아니, 그 근데. 김치 냉장고. 아, 맛있어. 어디 배가 침몰하면 뭘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. 명조끼. 잘 됐습니다. 아우. 베리 핫. 핫. 손? 아, 노 워터. 아우 핫. 아우 핫. 샌드, 샌드. 아우 핫. 아우. 통과하자. 통과, 통과. 어디가. 사람 뭐. 아우 핫. 이건 어디가 아픈, 어디가 이렇게 모기 같은 게 물린 게 심각하면 이걸 고쳐. 파스? 가르치고. 오, 네. 오, 네. 아픈 사람이, 많이 아픈 사람이 병원 여기로 가야 돼. 응급병원? 어? 아니, 그러니까. 앞에 두 글자는 맞아. 뒤에, 뒤에 하나만 다른 걸로. 한빈이 저 공부하는 데 뭐라 그래? 학교에. 교실? 그렇지, 그. 응급교실. 아니. 그건 교실이 아니야, 그거는. 응급 교자를 빼. 응급실. 그렇지. 이건 독도랑 가까운 톤이. 울릉도. 그렇지, 빨리, 빨리, 빨리. 자,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때 하늘을 막 따라다녀. 칼도 있고 막 웬디도 있고. 응?